얘들 한강 왔어. 엄마랑. 그때 내가 무섭다고 하는데 오 야 뒤에 달봐. 저 다리야. 렛츠고! 그땐 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앞에 사람이 있다? 커플 있는 거 같아. 지훈이 재도전. 야 근데 덜 떨린다. 혼자 있을 때보다. 같이 있으니까. 그래서 약간 좀 같이 있는 애들이 설치는 건가? 그런 거 있잖아. 뭔 줄 알지? 약간 혼자 있는 애들은 좀 짜지는데 막 같이 있는 애들은 설치고 그런 거 있잖아. 딱 약간 그런 느낌? 나도 그런 게 있어. 나도 혼자 있어도 당당해야지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혼자 있든 같이 있든 똑같이. 같이 있다고 나대고. 같이 있다고 막 같이 있다고 죽이면 처벌 안 받니? 그런 거 없거든. 같이 있든 수고 황강 수가 involves 수고 환강 처 breeze Mit 비 렛con 소스